오! 수영, 수영! 우와! 이거 뭐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진짜 잘생겼다, 와... 마이 갓! 이거 한쪽 눈 감는 거 일부러 의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영화 같아! 진짜? 엄마 커튼 사야지! 나 저 커튼 사야지, 나도! 근데 커튼 걷는 걸로 슬로그를 걸어주네! 아니 지금! 눈 떠서 커튼 걷는 거까지 슬로그 5번 걸렸거든! 뮤비야, 뮤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진짜! 하루만! 아... 영화 아니죠, 이거? 아닌다! 아... 전원기도 원기도 다... 아니, 양취질을 슬로우로 내 걸어! 피디 너무하네! 아니, 나 태어났는데 양치진에 3번 정도 좀 봤어 잠만 봤어요? 양치진이 말해도 재밌는답니다 이거 타러 슬로머 해야 돼요? 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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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해야 돼요 뭐 했어요? 혜리 씨는 해야 돼요 뭐야, 왜? 아니, 이거는 뭐야, 왜? 아니, 이거는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편지 미쳤다 나이스 편지 마틴 입장도 있는데 겨드랑이에서 나오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이 매니저이자 베스트 프렌드 마틴이라고 합니다 나이스 미치워 내 이름은 김삼순이 2005년이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쭉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한다 진짜 잘 먹였다 2004년도에 제가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전지현 씨와 함께 촬영하는 광고권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니엘을 알게 됐고 친구로 같이 있으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일하면 되지 않을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그때부터 쭉 매니저 다니엘의 제안을 근데 사실 마틴도 그러면 에이전시 회사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양세연 씨 뭐라하나? 지금 방금은 괜히 질문했다고 생각했어요 대전에는 없는 질문 괜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제스처가 너무 없었어요 제스처가 너무 없었어요 제스처 못 알아들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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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가서 우리 회사 시작한 거죠 다른 회사도 같이 나가서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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